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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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끄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넣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갔다가 이름 부르면 땡기지 않고 그냥 쑥 올려서 살짝 땡기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 상태 왔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어머니 앞장 서세요 나름 좀 하난데요 근데 걸음걸음 약간 고집이 느껴져요 이때 얘가 알아요 엄마 보호자님은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줄 알아? 그때 툭 땡겨 땡기고 느슨하게 그다음에 좀 앞장 서고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하면서도 좀 느슨하게 오케이 아들 여기 있어 저기까지만 갈게요 옳지 옳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옳지 또 오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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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너 왜 가자 모카야 가자 네? 모카야 저러 가야지 자꾸 훈련사님을 돌아보는데요 모카가 걸어가보세요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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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도 좀 도로가 차들이 많긴 한데 옳지 빨리 모카야 옳지 잘 가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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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봐 오늘 발톱이 빠져도 한번 걸어봐 무서웠던 훈련사님이 쫓아오니까 슬프지만 집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거 갈까? 잘한다 우리 아기 가자 가자 최고 우리 아기 최고 그렇지 아이고 예쁘네 우와 지금은 아마 나도 무섭고 도로도 무섭고 처음 보는 길이고 네 그래서 무서워서 가는 건데 이 걷다 보면 발바닥에 지압을 느끼면서 그러면 어? 이것도 기분 좋네? 라고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딱 봐도 소변, 대변, 식욕 이건 아직은 없어 그렇죠? 아직은 없을 거예요 꽤 잘 그럴 거 같아 가는 거 같아요 비록 뒤를 많이 돌아보긴 하지만 아가 집에 가야지 집 안 가요 어머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한번 스쳐볼게요 모카야 가자 과연 모카는 집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? 간다 네 간다 우리 아기 어구 저거 간다 우리 아기 어? 그냥 쓸까? 어? 쓸까? 어? 그냥 쓸까? 어? 쓸까? 어? 쓸까? 옳지 오우 잘 간다 우리 모카 오우 잘 간다 어? 이제 집 지나친 거 아닌가요? 이야 모카 잘 간다 잘 간다 그죠? 최고다 모카야 잘 가지? 아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어구 잘 간다 우리 아기 아유 야 잘 가네 가자 옳지 와 모카 잘 간다 우리 가자 모카야 세라톨린을 하게 될 거예요 최곤데? 야 모카 최고다 야 최곤데? 야 모카 최고다 야 고맙다